안녕하세요. 1월 2일부터 시작된 이벤트고요. 하나원큐 하나은행 계열 어플에서 로그인해서 이벤트 페이지에 있고요. 선착순 5만명이니까 아직 터지지는 않았고 저는 아이폰을 선택했습니다. 커피는 많았어요. 하나원큐 어플에 있는 거고요. 이 이벤트죠. 연말정산 이벤트. 그래서 인증서를 받아서 홈텍스에 로그인 하나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대장 이벤트가 끝나는 거고 물론 이벤트 응모하기를 꼭 눌러야 되고요. 1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나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고객 1인 1회고요. 5만명 다 있었지 이벤트 조기 종료니까 아직 5만명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인 거고 홈텍스 로그인 간편인증 하나인증서로 꼭 해야 됩니다. 간편인증 하나인증서고 인증서를 받아야 되고요. 2월 28일 당첨자 발표고 인증서 그 중에 기간 중에 폐기하면 안 되고요. 5만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고 나머지는 이벤트는 응모하면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. 보통 이걸 다 선택하면 되겠죠. 저는 과감하게 아이폰 프로를 한번 재미 삼아서 했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. 대부분은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커피 쿠폰이 많다 그러면 이걸 해도 되는데 하나은행에서 낙전 수입을 기대했나요? 이벤트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. 저는 이걸로 신청을 했고 하나인증서를 발급하고 홈텍스에 로그인해야 되고요. 간편인증으로 하나인증서로 꼭 로그인해야지 이벤트 참여가 끝나는 거니까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하나인증서는 기간이 3년입니다. 3년 동안 사용하시고 보통 일반인증서는 공인증서는 1년이죠. 얼른 스타벅스 한 잔 주석하기를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